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과감함이 필요할 때 리스크를 지고 그에 따른 책임과 영광을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시민은 입법부에 표를 주지요. 입법부가 리스크 앞에서 얼마나 신중하고 진심인지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치의 시간. 20일 국정감사 기록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제 맞은편에는 덕질 간사가 여전히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왼쪽에는 유보좌관이 여전히 앉아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업데이트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록실 두 번째 주, 화요일 두 번째 시간, 국방위 시간입니다.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순환주는 언제나 바보상에, 다른 때도 언제나 오란다에서 도와주고 있는 20일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몬드 검은깨 건포도 해바라기씨, 그리고 오란다. 견과류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한지는 바보상에. 바보상에 광고. 국감을 들으며 술 한잔할 땐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안주와 함께하십시오. 각종 산지에서 걷어올린 고컬의 바보상의 안주. 고컬, 반건조 오징어, 아귀 꼬리포, 오징어 잎, 대구 껍질 튀김 등. 짱이야. 대구 껍질 튀김 대추. 대구 껍질 튀김은 진짜 짱이에요. 껍질 튀김이 되게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저기에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KFC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거기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뭐라 그러지? 해피박스. 아직... 그건 게임기 이름인가? 아직 바보상의 안주를 못 먹어봤거든요. 꼭 사줘야 먹냐? 아니, 아니. 지금 듣는데 배가 고파지는 걸로 봐서는 점심때가 됐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건조 오징어, 아귀 꼬리포, 오징어 잎, 대구 껍질 튀김 등. 다양한 제품을 총망라했습니다. 혼술 세트와 단품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국방부, 병무청과 방사청, 1부, 2청,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를 소관하는 국방위. 합참가 3군, 서울대전현충원, 국방홍보원 전쟁기념사업회. 기무사령교 회편 이후 창설 3년이 지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의무사, 국방부 근지단, 계룡대 근지단. 수송사, 상무, 화방사, 심리전단. 국군복지단, 국군인쇄창. 국군인쇄창. 사이버사령부, 군비통제검증단, 합동군사대학교, 전비태세검열단, 국방대, 유해발굴감식단, 간호사관학교, 군인공제회, ADD, 국방기술품질원을 감사합니다. 오해의 발음만 나오면 나를 시키겠구만. 제가 몇 개나 국반으로 읽었을까요? 17명으로 간소한 국방위, 위원장, 여당, 경남, 김해갑, 민홍철, 예비혁준장, 여당간사, 서울, 성북을, 기둥민 등 10명, 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간사 등 6명, 비교섭은, 교섭은커녕 수감중이라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전복전주을 이상직입니다. 마음만은 나와있으라고 믿고 싶습니다. 해군은 오래전부터 경항공모함을 갖고 싶었습니다. 2019년에 빌었어요. 그래서 경항공모함 건조가 공식화되었는데 3년이 지난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경항공모함이 필요하냐는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경항공모함은 함재기, 사람 이름 같지만 전투기가, 함대에 신는 전투기, 전투기가 10대에서 20대 정도를 싣고 다니는 걸 경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중형 항공모함은 30대에서 40대 정도 들어가고요. 대형 항공모함은 50대에서 80대 정도를 싣고 다닙니다. 김영삼과 노무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이고 대통령이었고 고인위였다는 걸 다 빼면 둘 모두 대항해군을 꿈꿨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인 항공모함 도입은 김영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떠오르자 YS는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해군의 항모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도 이때 해군이 처음으로 승인을 득했다라고 간주하고요. 이후 연안해군의 형태 개념에서 우리가 훗날 선진국이 될 건데 그러면 대항작전도 해야 되고 대항수송도 해야 되고 대항해군으로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항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정치권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수건 사업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항공모함을 만들자. 어떤 규모의 항공모함을 가지면 좋을까? 아무래도 미국처럼 크고 아름다운 대형 항모는 필요도 없고 감당도 못합니다. 유지비가 셉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 갈 일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이 있으니까 크고 아름다운 항공모함이 많이 필요하죠. 태평양 대세망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범국하고 거리가 워낙 가깝고 큰 바다가 없어요. 사실상 한반도에서 출격을 하고 공중급유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름도 본토에서 그냥 갖다 주는데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한반도가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반도가 불침항보다 일본군의 문구를 벗겨와서 얘기하곤 했죠. 근데 굳이 바다에서 출격하는 경항공모함이 있어야 하느냐는 지적이죠. 괜히 큰 표정만 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줄이면 연한 해군으로도 충분하다. 스트라이커 1945의 보스 중에서 하나가 항공모함이죠. 무서운 놈이죠. 그거 봤으면 고수입니다. 네. 아니에요. 그런가요? 끝판왕 말고요? 네. 끝판왕 말고요. 나중에 로봇으로 변신하죠. 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판? 그렇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판은 랜덤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순서 랜덤이에요. 아, 많이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내가. 비교적 쉬운 보스 중 한 명입니다. 그랬군요. 네. 같은 돈으로 잠수함이나 이지스함을 더 갖다 놓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로봇으로 변하는 항공모함 말고. 그렇죠. 여기에... 필요 없죠, 아무래도. 네.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리고 또 안에 군인들이 토해요. 아, 그렇죠. 설신할 때. 네. 여기에 이제 핵 잠수함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지고요. 네. 그거는 경항공모함하고 별개로 따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매우 그렇습니다. 그렇죠. 핵 잠수함 또한 대항해군이 되려면 갖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죠. 네. 한편 경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주로 해군의 입장인데 해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래요?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 더 큰 거 사줘? 네. 경항공모함을 가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너넨 이런 거 없지? 저 육군과 공군더러. 그렇죠. 항공모함 이름 플렉스라고 짓고. 그렇죠. 광고 모델 염따. 다이아몬드 받고. 네. 구찌 랩핑. 그렇죠. 모노그램 항공모함. 구찌 랩핑. 그리고 전시에 북한이 반드시 추적 경계하는 타겟이 하나가 더 늘었다는 점에서도 효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긴장을 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또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동맹국과의 작전 공조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 호소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해군이 하고 있다는 게 좀 어색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역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중국과 미국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가 드냐. 일단 배 건조하는 데 2조 정도 듭니다. 그리고 배실을 전투기 F-35B를 사오는 데 3조 정도 듭니다. 그리고 1년 운용비는 500억에서 2천억까지 의견이 다양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500억은 해군 추산이겠고 2천억은 반대 추산이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나라살림이 상당히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건 사실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해군은 경항공모함을 갖겠다고 결정하고 정부에서도 추진하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계속 예산 배정을 안 해줍니다. 2019년에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0년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 100억을 넣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 17명의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돌아옵니다. 100억을 넣었는데 국회에는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등해서 1억만 줬습니다. 5조 달랬는데 5조. 너무하잖아요. 해군이 속이 타는 거죠. 혼자서는 외로우니까 전투기 운용은 공군에게 넘긴다면서 공군에게 헬프를 쳤어요. 그런데 공군은 심드렁합니다. 그렇죠. 니네 배의 실을 전투기 우려보고 사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F-35B 사느라고 F-35A나 KX 사업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실제 공군의 속내는 이거죠. 우리의 다른 사업비가 깎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문민정부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경영한 의지가 작용을 했고요. 그런데 IMF가 와서 넘겼는데 김대중 때는 어려운 시기라 조를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정부 때는 돈이 없어요. 넘어갔고 참여정부 때 드디어 대양해군을 꿈꾸는 그런 대통령을 만났으니 기반을 마련을 했는데. 보수 정권이 왔죠. 이명박근혜 때는 보수 정당의 반대론자들은 물론이고 정의당에서는 김중대 의원 같은 사람도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넘어서지 못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원래 미적지근하고 혹은 반대합니다.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온 거죠. 현재의 반대론자 중 대표적인 사람은 육군 중장 출신인 국방위의 신원식 의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5월에 기획지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 72억을 편성했습니다. 설계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초설계비용. 그런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당시에는 연구 영역도 시작을 안 했고 사업타당성 평가도 안 끝났는데 예산부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냐고 지적한 겁니다. 심지어 올해 신원식 의원은 해군의 경항모 도입 의지에 대해서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었어요. 이게 좀 크게 났었죠. 그렇죠. 그게 이 자리에서 쓴 말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특검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냐고 하며 경항모 사업이 극소수 과대망상증 환자의 오랜 꿈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하며 해군 예비역과 정치권의 로비 개연성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예비역에 반발을 사 당일 서가했습니다. 그렇죠. 반대론의 근거 중 하나는 일본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외교적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항모가 상대할 형태의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모는 이런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걸 북한이 거의 갖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거의 지하 벙커하고 산 속에서 백병점 위주니까 쓸모가 적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대아프간전에 항공모함을 쓰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거긴 내륙국이다. 그리고 연구비용, 건조비용, 유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세 번째고요.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다. 왜냐하면 항모는 어뢰나 대한미사일 같은 곳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항모 혼자서는 운용할 수가 없고요. 큰 타겟이죠. 호위함, 구축함, 정찰함, 잠수함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전단, 항모 전단의 형태를 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하나만 건조한다고 해도 며척값이 한꺼번에 드는 거예요. 신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해군의 경항모도 입사체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건조 계획도 트집 혹은 지적을 했고요. 반면 도입론의 근거로는 반대로는 명확하게 연안 해군에 머무르고자 하는 철학이 남겨 있어요. 그렇죠. 도입론은 정반대로 연안 해군에서 대항 해군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럴 때의 이점을 얘기하죠. 성격을 바꾸는 철학이 묻어있습니다. 진출하자. 해야 한다. 진출 타이밍 됐어요? 네. 도입론의 근거로는 미국의 태평양 인도 전략에 완전히 복무하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복무해 들어가면 중국한테는 완전히 적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복무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모양새는 보여주어야 한다. 카드를 하나 쥔다. 그러자면 우리가 대항으로 나갈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역시 외교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이게 역설적으로 처음에 사드가 우리에게 배치되었을 때 중국발 어마어마한 된 소리를 맞았는데 이걸 쥐고 플레이하는 방법을 한국이 알게 된 다음부터는 카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항모는 진짜 미국은 항모를 그렇게 쓰잖아요. 항모 움직였다. 라고 뉴스에 나죠. 그러면 분쟁 상황이 바뀌잖아요. 만약에 지구에 미국이 없다면 미국만큼 대형 항모를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나라가 없다면 항모를 가진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비슷하게 쓸 거예요. 지금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가끔 그렇게 쓰잖아요. 구축한 물, 항모와 함께 보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이름을 줄줄이 올려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돈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프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에 군사적인 거리, 즉 리치가 세계국급이어야 한다는 명분과 신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유로 있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 군사적인 리치 안에 넣는다는 홍준표의 핵무장보다는 맞잖아요. 네. 특히나 호르무주 해업이나 아덴만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쳐봐요. 사고가 있다거나 국민이 납치를 당했어요. 해군 병력이 필요해. 그러면 다른 나라의 지원이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군사적 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은 그대로 정치적 외교적 카드가 됩니다. 그만큼 외교와 군사전략 양쪽에서 한국에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비록 해결로 추진, 잠수함 이런 건 아니라도 외교적 발표 중이죠. 가장 매력 있는 카드는요? 그래서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은 사업터당성 평가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부적절했지만 그래도 경한공모함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 또 좋은 소리하러 해참총장이 와야죠. 그렇죠. 다음날 부석종 해참총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국감장에 왔습니다. 원래 총장들은 표정이 결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복에 달린 게 많을수록 사람의 표정이 근엄해 보이고 그렇죠. 일단 너무 무겁거든요. 그렇죠. 허리 아파요? 네. 전날 모 의원이 모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분 나빴다는 거거든요. 신원식 얘기죠. 네. 여러 말씀을 하셔서 입장을 전하겠다고 신원식 의원을 저격한 뒤에 망할 육군자식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항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군 전 장병이 똘똘 뭉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방사에서 꿀이나 빨던 놈이 이런 말을 하신 거죠. 한편 해군의 추진력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경항모 건조 예산을 2조 6천억 원이라고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모를 호의할 8척의 잠수함 및 이집스함 예산을 안 넣었어요. 은근슬쩍. 이게 월터 화이트의 화법이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아니 그런 심리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만들어줘 놓고 그다음 돈 안 쓰겠냐. 그렇죠. 그래서 사면 어쩔 거야. 사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니터만 사주면 어쩔 거야. 본체 키보드 마우스 사주겠지. 4K 모니터로 사온 다음에 그다음에 지르는 거죠. 그래픽카드 안 사줄 거야? 이런 지적을 하니까 원래 있는 배로 활용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가 비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군 입장에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해군 입장에서 예산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반발이 두렵다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정치적 계산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예산이 제일 부담스러워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해군의 정치에 있어서 프로가 있다면 아니다.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 줄 아느냐라고 포지티브로만 팍팍 밀어붙여도 돼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겁이 좀 많죠. 게다가 함재기 예산도 안 넣었어요. 다 뺍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공군에서 운용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군 얘기도 들어봐야죠. 자동차 살 때 제일 어이없는 단어잖아요. 필수 옵션. 옵션인데 왜 필수야. 안규백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대충 경항모 도입을 찬성하는 강력히 찬성하는 파이고요.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의원 편을 들어서 반대파를 형성하고 있는 게 국방위의 대립. 네. 뭐 여야입니다. 이번 국방위 국감에서는. 야당은 나중에 여당이 돼도 이 태도를 지속할 겁니다. 그렇죠. 이번 국방위 국감에서는 이 대립이 대표 논쟁이었는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경항모 확보를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해군이 국방부를 결국 끌어들였네. 그러니까요. 지금 국방부도 군도 지금 여당의 이 방향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공무원 조직과 군의 조금 다른 점이 읽힙니다. 이 사람들은 진취적이죠. 꽤 이 문제 있어요.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많기도 하겠지만. 현재 한국은 3만 톤급 경항모 CVX라고 하는 가칭을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 계획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미래예요. 서욱 장관은 더 나아가서 핵연료 추진 잠수함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싶어하는 중입니다. 이 모든 플랜은 결국 정권 재창출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핵연료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은 그거죠. 아무리 못해도 한 2, 30년은 잠수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항해군에 매우 유용한 잠수함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은 보통 핵과 적대하는 국가에 필요한 전투 장비다 보니까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우리 장성들 말고 그냥 휴가 때 흰 옷 입으시는 시맨들은 아무 상관없는 이런 얘기를 길게 했고요.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얘기죠. PX 얘기입니다. 군인에게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제가 제일 참 이상했던 게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연대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병이었다고. 그런데 얼굴에 뭘 안 바르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쩜 이렇게 다채롭게 찍어 발라. 어리니까요. 생활관 저녁의 풍경이 그거잖아요. 모두가 뭔가를 찍어 바르고 있는. 저도 살면서 가장 성실하게 화장품을 바르고 가장 많은 화장품을 발라던 때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화장 안 하고 뭘 제일 많이 바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사병들. 왜냐하면 저녁하고 재밌게 놀 생각에. 핑계 중 하나가 그거예요. 위장크림이 성분이 피부에 안 좋다. 그런데 위장크림이 얼굴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위장크림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위장크림 바르고 나면 피부가 좋아졌어요. 아니, 나는 서울에 있어서 안 발라봤다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오, 개꿀. 아무튼. 성일종?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PX에서 파는 화장품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얼마짜리 화장품인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화장품은 군마트에서 3만 9천 원대에 팔리고 있었어요. 4만 원. 네. 그런데 시중가는 56만 5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써있는 가격일까요, 이게? 할인율이 93.1% 다른 하나는 7,6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시중가는 19만 원이었습니다. 할인율 96%. 액세스몰의 완패입니다. 그러니까 유면상 PD 같은 사람은 몇 명이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있는 것인지. 그렇죠. 깡패죠, 깡패. 그게 많으면 할인율이 더해져요? 제가 이제 옛날식 게임 스타일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공격력처럼. 유면상 PD 10명이 있으면 할인율은 300% 이런 식으로. 연산이 고변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군납 입찰 시스템의 할인율 50%, 품질평가 50%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입찰할 제품을 결정하는데 너무 크게 좌우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똑바로 들여다볼 공무원이 많지 않죠? 그러면 납품하는 곳은 장난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가를 높이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국방부 소기기. 네. 우리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많이 사오시죠? 이게 100만 원짜리래 하면서. 그러니까요. 선일종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브로커 업체가 화장품을 자신의 매장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입점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브로커가 업체가 있어요. 자기 매장에 화장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입점을 시켜요. 그리고 입점을 시켰으니까 그 영수증을 끊어줘요. 그럼 그 영수증을 근거로 국군복지사업단의 화장품의 원가와 할인율을 제시해서 입찰을 따내는 겁니다. 자, 시스템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기치러 오라는 신호처럼 들리는 정도예요, 저는. 그렇죠. PX 화장품의 대표 품목은 달팽이 크림과 마유 크림. 잘은 모르는데 이게 10년 전에 유행이 지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옛날에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달팽이 어쩌고 하면서 막. 네. 당시만 해도 고가에 팔린 화장품인데 현재는 시중에서 2만 원 내외로 구할 수 있는 화장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 가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9천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 판매 단가에 PX 관리 수수료, 복지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빼면 회사가 가져가는 데는 5천 원 정도인데 이건 누가 봐도 재고떨이죠. 그렇죠. 실제로 똑같은 제품은 시중에서 1, 2만 원대의 거래가 가능한 제품들이었습니다. 납품 계약을 하는 쪽에 리베이트가 가는지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군인들이 저가에 화장품을 살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그렇게 저가도 아니고요. 네, 저가가 아니에요. 네, 선정하는 과정도 사기고 재고떨이라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군인한테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할인율의 반영 정도와 장병 선호도 그리고 시중가를 알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야지 뭐 SK2를 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전역하고... 제가 지금 PX에 SK2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전 거 재고떨이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역하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화장품 브랜드 있잖아요. 뭐 땡리스프리 이런 데 있잖아요. 땡샤 이런 데. 거기서 위장크림을 팔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군대에 쓰는 위장크림이 되게 겨울에는 발라지지도 않고 크레파스 냄새 나요. 그래요. 색조화장을 이용한 위장크림에서 피부에 괜찮은 그리고 잘 발리는 위장크림을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가끔씩 휴가나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부대 공정비 좀 쥐어주고 사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형이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제가 늦게 갔어요. 싸재가 돌아다니는 건 용납되면 안 됩니다. 즉 싸재가 더 좋은 거라서 선호가 생기는 상황이 용납되면 안 됩니다. 그게 만연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했죠. 그렇죠. 다시 KFX 사업으로 돌아옵니다. 김민기 의원은 방위사업청에게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어폐가 있네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취조실 형사에 가까웠습니다. 의원분들은 다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너 일로와서 앉아봐라. 뭐 잘못했어. 수십만 개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요. 마약? KFX에 들어갈 레이더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비리 의혹이 6가지나 포착이 됐대요. 그래서 김민기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여러 번 받겠죠. 그런데 감사를 수행한 기관마다 감사 결과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감사기관을 모셔보자. 국방부. 국방부에 조사 요청을 넣었는데 국방부는 이상하게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기 의원은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죠. 클래식한 방위사업 비리. 조사를 딱 4일 했어요. 그것도 사업의 당사자들을 인터뷰한 정도입니다. 뭐 저 어디 3박 4일로 콘도 가서 워크숍 했나요? 4일? 김민기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져온 이 의혹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업자의 입장에서 사업비를 증액해준 건이라고 합니다. 업자의 입장에서 사업비를 증액에 왜 동의해주겠습니까? 뭘 받았겠죠. 그렇죠. 100억짜리 200억으로 증액해준 다음에 30억 받았겠죠. 그런데 조사가 날림이 된 거죠. 그리하여 올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는 아직 KF-X에 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체로 실험을 해야 돼요. 개발을 완료하려면. 이 시제품 실험의 예산으로 238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증액이 돼서 601억으로 최종 편성이 된 겁니다. 많이 늘었네요. 방사청은 이 증액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인정도 해줬어요. 방사청이 인정해주면 집행돼야 됩니다. 그럼 그 합당한 이유가 대체 뭔데? 집착 중인 김민기 의원실이 가서 뒤져보게 되죠. 사실 이거 자세히 뜯어보는 거 국회의원 아니면 뉴스타프밖에 안 해요. 비행기의 레이더는 저도 몰랐는데 전면부에 장착을 한대요. 앞에 코에? 네. 비행기를 보면 민항기는 앞이 뭉툭하고 전투기는 뾰족하잖아요. 이게 그냥 디자인인 게 아니라 레이더의 성능과 연관이 있답니다. 그런데 정작 업체는 뾰족하지 않고 뭉툭한 형체로 제작을 한 겁니다. 민항기인가 보네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발주단기에서 쓰인 제너릭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제너릭 레이더. 일반적인 형태로 해달라는 의미였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뭐가 안 맞은 거예요. 미대생들이 공구 상가 많이 파는데 가가지고 졸업작품 같은 거 부탁할 때 말 잘못하면 이상한 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항기의 일반적인 형태인 뭉툭한 쪽으로 개발을 중이었던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런 통화가 이루어지죠. 아니 일반적인 거라면서 내가 이걸 몇 대를 해봤는지 알아? 제너릭이라면서. 이게 뭐야.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이 이렇게 헉을 해도 되나 싶은데 그게 일어나버렸습니다. 누가 떼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슬픈 거예요. 둘 다 비슷합니다. 이상한 건. 그러면 부랴부랴 설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업체는 증액을 요청하죠. 방사청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들어준 겁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들여다보길 잘했네요. KF-X가 800억 정도인 걸로 기억하는데 뭐하러 시재기를. 아니 근데 연구개발 비용은 훨씬 더 몇 배가 들죠. 아 그렇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강은호 방사청장은 이 사실을 인정을 하긴 했는데 총사업비는 오히려 절약했다는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실수했을 수 있다. 혹은 이렇게 실수한 대로 개발됐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겠죠. 차세계 전투기 KF-X 사업 이렇게 몇 년째 진통 중입니다. 찾아내길 잘했다는 생각만 드네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장 얘기도 그거겠죠. 너무 늦기 전에 다행히 최악은 피했다. 합리적인 군 운영의 사례로 2010년대 후반에 많이 본받자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는 미군 핵잠수함에 도입된 엑스박스 컨트롤러 사례가 있죠. 이게 이제 배우는데 큰 돈이 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유사시에 아무나 다 쓸 수 있고 범용 USB 2.0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고장이 상당히 적다고 하죠. 그리고 쌉니다. 따로 만드는 걸 몇 천만 원짜리를 드리느니 30달러짜리를 쓰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 군대에 돈을 아끼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다음 사례를 보시죠. 유핀님이었으면 청축을 했겠네요. 그게 이제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몰래 바꿔야죠. 몰래 뜯어가지고 스위치를 아 딸깍거리는군 이러면서 행복 안 맞으면 중대를 망하게 할 사람이 들어오세요. 2020년 12월 4일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작년 말이군요. 스마트폰으로 전투 지휘한다. 군 신속 시범 사업 선정. 우리나라 군대가 작전용 스마트폰을 전투 장비로 시범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 난 빛을 반사하는 게 또 올라버렸지? 죄송합니다. 사업명은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 지휘 체계.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15년 전이네요. 그때도 훈련 당시에 무전기를 써야 되는데 간부들이 서로 핸드폰으로 통화나 연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문자 보내고 막 그랬어요. 훈련할 때. 그래가지고 걸려서 징계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편하고 익숙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전시상행이 되면 휴대폰은 못 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걸 활용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의 전제로 해결을 봐야죠. 스마트폰을 전시에 일반적인 망 인프라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쓸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도입돼야죠. 그렇죠. 너무 훌륭한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갤럭시 S20의 군 전술용 버전의 무전기 기능을 통합한 전투 장비 사업을 계약을 했습니다. 군 전용 업무망이 깔려 있고요. 네. 삼성이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 그리고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 검증 모듈이 깔려 있고 불의 일정 관리, 군 사용 업무 결제 등이 가능하고 야간 투시경도 가능하고요. 네. 보안 파일은 폰에 저장할 수가 없고 전용 클라우드에서만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이거 벼락치기를 내서 공부한 바 인트라넷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트라넷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쓰는 망하고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갑자기 들으시다 짜게 식지 않나요? 인트라넷이 되는 스마트폰이라니. 그러면 이제 야설도 보고.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한대요. 플래시 게임하고. 외부 인터넷 되니까 사병들하고는 인트라넷이 많이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게시판에서 공군 아저씨랑 놀고. 그 두 가지 망을 선택해 쓸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망 사이를 한 폰 안에서 완벽하게 분리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파일 다운도 안 되고. 그렇죠. 미군은 이미 그보다 빠른 2020년 5월, 작년 5월에 미군용 갤럭시 S20 택티컬 에디션을 도입했습니다. 멋있는 이름이네요. 택티컬 에디션 마음에 든다. TE더라고요. 여기는 탄도를 계산하는 앱도 깔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포트리스 앱. 저 제가 박각포병이었잖아요. 계산병 공항용 계산기 들고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할 수 있나 보죠. 2020년 12월의 기사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방위산업은 기획부터 납품까지 10년 이상이 걸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마트폰 깎는 노인이란 거 이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아이폰 4 정도 쓰겠죠. 하지만 신속시험 획득 사업은 1년 안팎에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방사청이 설명한다고 하고 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의원은 시범 운용 중인 스마트폰 1200대를 아직 군사 작전에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왜지요? 국방보안업무 훈련에서는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군사 작전에도 사용할 수 없고 통제 구역에도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 시스템이란 USB 키 같은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보안 칩을 끼거나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니면 케이스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정조대를 채우거나.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직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멍청이들이 삼성에다 전화해가지고 USB 2.0 포트 좀 만들어달라고. 네. S20에다가. 그리고 이제 S21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S20을 아직도 못 써요. 결국 사업 계약을 해놓고 훈령 하나도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손 놓고 있었다. 그렇죠. 좋은 지적이네요. DP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저도 훈련소에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스톡을 썼습니다. 누군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요. 참고로 저는 2년 내내 1952년도에 개발된 박격포만 만지다가 전역했습니다. ADD에서 96년에 개발했다는 박격포는 전역하고 예비군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방사가 꿀 빨고 있다고. 좋은 건 다 거기 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유승준을 절대 유승준으로 안 부르죠. 그래요. 그는 영원히 스티브 유입니다. 피자 먹방 댓글 알아요? 뭐요? 피자 먹방 댓글. 그게 뭔데요? 병역기 피자. 그럼 병역기가 토핑이요? 스티브 유처럼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하는 남성들은 매년 5천명 정도가 나오고 있었답니다. 이해됩니다. 사실은 5천명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는 여성의 국적 이탈보다 3배에서 5배 많습니다. 5년 동안 국적을 포기한 미필 남성은 3만 명에 달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 때문에 김병기 의원은 병역기 피자의 의병 의무를 50세로 상향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현재 여당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체제를 못 이겨서 도망다닐 수 있잖아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풀어주거나 아니면 지금 여당의 태도처럼. 절대 딴 생각 못하게 완전히 압박하거나. 50세로 상향시키면 스티브 유 씨도 귀국할 수 있네요. 그렇죠. 가면 되니까요. 가면 되니까요. 지금의 여당의 멘탈리티는 그거죠. 아예 딴 생각을 못하게 하자. 한편 김민기 의원실은 재난지원금 수령 목록에서 병역기 피자들을 찾아 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 행방불명으로 병역에서 도망친 안상수 씨 말고요. 안상수 후배들이 현재 7,450명이에요. 아 이만큼의 사람이 영장 받고 그냥 입양 날이 입양 안 해버리는군요. 되게 많네요. 이 중에서 873명이 지난 9월에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답니다. 아 정당한 국민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작년 5월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도 594명입니다. 야 작년이 범위가 더 넓었는데 조금밖에 안 받으셨네. 두 번 모두 타간 인원은 딱 500명이네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거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당연히 받을 것도 못 받잖아요. 김민기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를 통해 이 목록을 알 수 있다고 병무청의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병무청은 안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김병기 의원에게 돌아가보죠. 종합감사를 하던 21일을 기준으로 4일 전인 17일 17년 만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34세 남성의 소식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17세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법무부는 당연히 병역기 피 목적으로 보고 국적회복을 불허했습니다. 이 건은 재판으로 갔고 10월 17일 불허는 부당하다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의 원고였던 이 남성은 출생은 미국에서 했고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했는데 부적응으로 인해 정신질환도 없고 해서 다시 비자를 얻어 한국에 돌아와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비자가 만료될 때쯤에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죠. 새로운 다른 비자를 갖고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병의사가 있다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받아줘도 되는데. 네. 그거를 재판부가 인정한 거죠. 하지만 김병기 의원은 이 사람이 병역 자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좋은 지적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병의 의무로 50세를 상향시킨 것일까. 아무튼 다른 예시도 하나 있어요. 병역 면탈을 위해서 중국의 국적 회복을 신청한 한국인이 있어요. 그것도 한국에 있으면서 원격으로 되냐고 물어봤대요. 중국 출생이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국적을 이용한 병역 면탈자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원래 하고 있는 줄 알았네요. 법무부 및 외교부와 의사소통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김민기 의원이 병무청의 행안부 데이터 쓰라고 얘기해준 것에서 알 수 있죠. 병무청은 다른 부서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 문제 역시 정권이 바뀌면 느슨해질 것이고 정권이 유지되면 이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 정지되는 것처럼 네. 그거를 정지시키는가? 네. XSFM입니다. 그렇죠! 맛?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기엔 흔한 강정인데 맛은 절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아주 달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해요. 흔히 알던 맛이 아니에요. 뭐랄까 고급스러운 강정?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혼술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광고 듣고 돌아왔고요. XS몰에 지금 가시면 고생하는 비상시국 대책회의를 구매로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할인하고 있는 XSFM 가먼츠를 구입하시는 건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면이요. 장면 보실까요? 황당한 소식입니다. 대박이야 이거. 공군의 제27일 항공통제대대의 부대 휘장이 일본의 도요타 MSS의 차량과 똑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에디터 뭐냐. 위원장이 짤을 붙여놨는데 정말 베냈습니다. 이게 저도 텍스트만 보고 그냥 좀 비슷하겠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똑같아요. 이건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MRS는 1999년도에 생산돼서 2007년도에 단종이 됐거든요. 그런데 27일 항공통제대대는 2010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디자이너가 사기를 친 거죠. 그렇죠. 어서 개돌팔이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 독수리로 추정된 여기에다가 번개 양쪽에 달아주고 안쪽에 지구무역 하나 넣어주고 M 하나를 위해 머리 위에 끝. 이게 다 똑같고 독수리 머리 위에 M도 똑같은데 M을 두 개를 넣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이건 왕관이야? 뭐야. 어릴 때 양아치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 나이 때 이때 어리웠던 사람들이 즐겨찼던 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 MRS의 M이 미드쉽이에요. 미드쉽. 엔진이 운전석 뒤쪽에 있는. 그런데 엔진이 운전석 뒤쪽에 있는 시끄러운 미드쉽 차량을 사고 싶다고 해서 이 어린 양아치들이 람보르기니나 이런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즐겨찼던 게 토요타 MRS예요. 아, 2차구나. 이, 이, 저, 뭐야. 안 모르겠다. 이 독수리 위에 써있는 M이 미드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M이 두 개가 된 이. 미드쉽, 미드쉽이. 미드, 미드쉽이죠. 미드, 미드, 미드쉽. 7일 항공통제대대는. 양아치대대가 된 것이죠. 아니면은 엔진이 전투기 중간에 있든가. 진짜 싹 뺏겼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다음 장면 보시죠. 잠깐만요. 여기 베낀 거에다가 번개 표시 두 개 넣고 지구 하나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번개 표시는 또 MRS의 S랑 똑같네요. 상당히 비슷하네요. 똑같이 빨간색이고. 이 디자이너가 젊었을 때 이 차를 탔을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무인의 기계를 가진 국방위는 첫날의 성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은 파행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위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장동 갖고 충돌해 갔다가 첫날 한 오전 정도는 파행을 해요. 그런데 국방위는 기계가 있죠. 무인이에요. 그냥 하루를 통으로 날렸어요. 그래요? 첫째 날 하루를 통으로 날렸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합동참모본부의 감사는 업무 보고만 듣고 나머지는 시원하게 비공개로 했습니다. 일 계속 안 했다는 거죠? 모르죠. 비공개. 비공개하고 뭐 이렇게 막. 일을 했겠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하고. 그러니까요. 당구 다 치고. 운호 이런 거 하고.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날 이작전 사령부의 감사. 의원 6명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김진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한기호 성일정 하태경 의원이. 그리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없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못 나온다고. 이 사람은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 탈옥이죠. 그거 한번 보고 싶다. 국정감사 하려고 탈옥하는 거. 되게 막 피투성이에다가 찢어진 옷 입고 국감장 문 딱 열고. 운호 진행 바라나겠습니다. 다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상직 의원처럼. 다만 이작사의 국정감사는 2년 만에 열렸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각 사령부, 군사령부 국정감사 자주 하는 거 아니라서요. 이거 빼먹는 거 나쁜 겁니다. 국방위 국감은 파행되고 비공개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촬영이 되고요. 이 사람이 된 게 딱 셋 뿐이에요. 대구에서 이뤄진 이작사 국감도 영상 촬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통해 2차적으로만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기묘합니다. 오전 질의가 시작됐대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분위기가 따뜻하다. 역시 강대식 조명희 의원 고향에 와서 그런 것 같다. 맥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동네 갈 때마다 뭔가 말을 준비해 오죠. 보좌관들이 써준. 그럼 보좌관들은 분발하십시오. 국정감사장이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군생활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감상해져서 군대를 추억하는 걸까요? 그럼 장군들만 와야지. 어딜 지가 들어와요. 자,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뒤를 잇습니다. 32년 전 얘기인데 제가 근무했던 특공여단의 작전권이 최근에 이관이 되었다. 또 추억을 더 덮습니다. 라떼 타령을 하더니 바로 그 부대의 작전권 이관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그래도 맥락이 있네요. 그런데 의도가 자기가 이랬으니까 밖에는 없잖아요. 특정여단 작전권이 이관되는 건 지금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럴 말 하니까 그러는 건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작사 사령관을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작사에서 검열과장, 연대장 등을 해서 애정이 있다. 이건 학연도 지연도 아니고 군연인가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게. 방송하면서 군대 얘기를 좀 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경험하고 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아니, 지가 연대장을 한 게 국회의원이 돼서 이작사 감사하러 온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튼 이렇게 다들 따뜻해지자. 대구 출신 조명이 의원도 화답합니다. 여기 고향이잖아요. 저도 803 밑에 산다. 다들 좋은 분위기여서 덕담도 하고 옛날 군생활 이야기하는 것 같다. 본인은 군대 얘기할 얘기 없다. 서로 덕담을 나눈 것은 좋은데 국민들도 그 맥락을 알고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물론 오후 시간부터는 다들 정신을 차리고 적절하며 예리한 지리를 했다고 전해주네요. 이날 오전에 미스테리한 따뜻함 때문인지 국방위는 한동안 정상 진행되다가 15일에 또 파행을 겪는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오후 지리와 저녁 지리는 진행했다네. 다행이네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가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상관없을 때 자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장면 3 여기서도 대장동 네. 이번에도 쓸데없는 질의 시간입니다. 뭐죠? 화천대유죠? 네. 국방위인데 안 나올 것 같은 국방위에서도 대장동 화천대유 타령이 나왔습니다. 아 좋네요. 어디서든 대장동을 끌어들이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로 국감 파행까지 갔습니다. 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장동 관련해서 군인공제회가 4천억 손실을 봤다며 17만 군 간부의 피 땀 흘린 돈을 이재명 후보가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인즉 일단 대장동 부지가 아닙니다. 어헤? 자 성남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단더오거리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하고 파이르트 공장이 있던 그 부지입니다. 네. 제 친구 어머니가 파이르트 공장에 출근도 하셨어요. 단더오거리가 되게 번화가인 줄 알았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가 갔던 그 사무실 맞은편이에요. 아! 은시장? 네. 전 차용인? 네.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그 땅은 오래된 공터입니다. 2004년에 철거되고 약 15년 동안 공터로 있던 땅이거든요. 네. 담벼락을 쳐놓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안에는 공룡이 있었고요. 저랑 친구들은 20대의 그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희 행사 중인데 보고 가세요. 하면서 놀았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너무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유치권 싸게 팝니다. 그거 잘못 받으면 유치원되고 저희가 막 그러고 오고 있으면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웃음 못 참고 그랬어요. 원래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에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네. 이대엽 성남시장은. 뭘 많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땅이 좀 갈라져 있어요. 주인이. 이 토지주들끼리 갈등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사업 시행 계획만 두세 번 날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관련 인화과를 다 중단하고 공헌화를 추진했습니다. 성남에 이런 땅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인들 갈라져가지고 10년 넘게 공터로 있는 땅들이. 네. 그런 걸 좀 정리를 한 게 그때 모든 시장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법정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지금 성남시랑 그 아파트 건설 사업자하고는 지금 손해배상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1심은 성남시장은 졌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국방위에서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군인공제회가.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군인공제회가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아. 아파트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 군인공제회의 이익이 날라가 버렸다 이거죠. 이야. 창의적이다. 그럼 4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걸 홀라당 날렸느냐. 아닙니다. 군인공제회는 3,791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나중에 성남의 뜰에게서 보상금을 받을 겁니다. 안 날렸네요.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출동했습니다. 신흥동 개발사업과 대장동과의 연계성은 없고 주변 시세를 고려해봤을 때 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답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실패. 물어볼 줄 알았던 거죠.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그렇죠. 아이고. 다른 의원은 천억 이상 이득 볼 것 같은데 라고 짐작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모로 야당이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서 이재명을 띄워줬죠. 네. 너무 많이 그랬습니다. 이게 친여당적인 언론인들이 하는 말이 틀릴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분석이 정확하게 맞게 야당이 도와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 보입니다. 국방위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 국방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 갓 안규백 의원입니다. 방어도 잘했어요. 근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잘 짚었습니다. 전력 노후와 군납업체 관리 드론 대비 등등 필요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안의 정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시야도 갖고 있고요. 피감기관의 답변을 쉽게 끌어내는 신문 능력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무 김진표 의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작전 운용부터 군 장비 현대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관련 기사들이 있고 좀 놀랐던 게 보통은 이제 개파의 수장도 하고 짬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은 진짜 일 죽어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MC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쇼미더머니 MC뿐만 아니라 국감에서도 일을 합니다. 이게 그 짬 차서 이러는 국회의원 보기가 힘들거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귀감이 됩니다. 이 사람의 질의를 그냥 처음 척척 보면 잘 못 알아들어요. 다음 보죠.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을 김민기 의원입니다. 태도에서부터 다루는 사안을 꿰고 있다는 느낌이 풀풀 풍깁니다. 쉽게 쉽게 풀고요. 때문에 피감기관은 질의에 대해 별 말을 못하게 되거나 어딘가 이상한 답변을 해서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엄마 를 생각하게 되고 사안을 한 가지 사안을 몇 년이고 추적하는 끈기도 좋습니다. 용인이 아무래도 좀 새누리당의 텃밭인데 이걸 끊고 들어온 인물들이 정치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춘숙 김민기 국민의힘 충남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입니다. 아유 일종이 형 대장동 관련 파행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서 아이러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군 장병 인권에 대한 필요한 질의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뽑을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만고만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슈 분석을 좀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로 요약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반면 저도 마지막 세 번째로 꼽을 사람이 딱히 마땅치 않았는데 반면 그래서 가끔 비약처럼 보일 때가 있거나 실제로 비약이 되는 것은 단점인데 다행히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밀과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 활약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더더욱이 잘 보이질 않는데 아마도 비공개된 이작사 때 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합니다. 엘리트 플레이어까지 선정한 바 오늘의 할 일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20시간, 22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방위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빠염 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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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